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벤츠 정식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건데 3가지를 섞어서 오늘은 1탄인데 자메이카 통다리 엽기떡볶이의 착한 맛으로 시켰구요 슈퍼 슈프림 씬도로 시켰어요 3가지를 한 그릇에 넣을건데 슈퍼 슈퍼 슈서은 특히 같이 반가워줍니다 미소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칠리 고춧가루 살짝 바삭함이 남아있어요 배에 구워먹히고 맛있다 음흥 음 흑어와 초밥 싸먹어요 입안에 흑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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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깁 흑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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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깁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꾸덕꾸덕 더 맛있게 익었을때 너무 맛있어서 진짜렁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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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